넌 포크잖아 근데 여기 비엔남타운 오면 또 먹어야 되는 게 있어 밤미 샌드위치라고 난리 나지? 배불러다 왜? 배불러도 들어가는 그 맛 폴크로리크 비비큐 폴크로리크 Excuse me, Can I get a chicken roll? 오늘 밥을 먹은 빵 이게 바로 베트남식 밤미 샌드위치 예스, 어색 오늘 갓 구운 빵에 오, 장난 아니야? 이건 포크잖아 응 금방 쌀국수 먹은 사람 맞냐고 빵이 너무 따갑다 대박이야 아, 표현자세자 돼지고기 되게 부드럽거든?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거든? 응 근데 껍질이 되게 바삭바삭해 너가 좋아하는 맛이네? 응 그리고 칠리도 들어가서 매콤한데 코리안도 들어가서 동남아 맛 딱 향긋하고 진짜 좋아 딱 깔끔해 이게 7달러인데 7달러로 한 끼 먹기에는 아, 매워 칠리가 좀 맵지 너무 매워 칠리가 좀 맵지 칠리 하나 먹어봐 먹었어 칠리 응 칠리 칠리만 아, 맵다 아, 맵다 아, 맵다 겁나 알지 아 아 세상에 누가 샌드위치에 칠리로니 아 금방 밥 먹은 사람 맞죠? 응 금방 쌀국수 먹었고요 밥 밑 샌드위치 빨리 맛있는데 빵이 딱딱해서 입이 다 까졌다 배부른데 맛있다 맛있다 끝 응